둘 셋! 박찬! 안녕하세요. 박찬이었습니다. 여러분 그날이 돌아왔습니다. 우리 민족의 대명절! 대명절! 한가위입니다! 한가위! 두 가위 말고 한가위 말이죠? 네,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. 이것은 바로 보름달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번 추석에는 또 건강하고 또 음식도 많이 드시고. 네. 저 송편 먹을 수 있을까요, 저희? 송편은 힘들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때는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때 뉴욕인데 뉴욕에 한식집이 많아요. 맞아요. 일본도 많이 흔들게 많아요. 그럼 그냥 명절이 음식 먹을 수 있어요. 용돈 많이 받으시고 용돈 많이 주시고. 특별한 날이니까. 눈놀이도 많이 하시고. 눈놀이 즐기겠네.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. 즐거운 추석 되세요, 여러분. 추석 때 정말 즐거운 추석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! 즐추! 오늘 아시아 여러분, 즐추! 즐추! 즐겨차게 줘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